3일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일제히 치러집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6개 고등학교와 8개 학원 시험장에서 1만 4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00여 명 증가했으며 또한 제2외국어 영역은 절대평가 도입으로 지원자가 43.3% 감소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개편됐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 17과목 내에서 두 과목까지 선택 응시할 수 있습니다.